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뭐뭐한지 몇 달 후,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지 몇 달 후, F-16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한지? 뭐뭐한지 몇 달 후,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지 몇 달 후, F-16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한지? 미국은 오늘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뭐하기 전에, 그들이 액션을 보기 전에, they는 F-16가 되겠고요. 여기서 액션은 전투란 뜻입니다. 그들이 전투를 보기 전해라는 것은,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see action, 전투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F-16이 전투에 참가하기 전에 내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은 F-16이 전투에 참가하기까지는 내년이 될 수도 있다. 내년이 되어야 F-16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년이 되어야 F-16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년이 되어야 F-16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내년이 되어야 F-16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엘리슨 바보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그곳은 제트기입니다. 모두가 화재로 삼고 있는 듯한 모두가 그 제트기를 화재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팔아야 합니다. F-16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뭐뭐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종사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뭐뭐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종사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미국선 F-16을 타고 지금쯤 미국선 F-16을 타고 지금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지만 아직도 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쉐도잉이요. 한 대변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말합니다. 첫 번째 조종사 그룹이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덴마크에서 첫 번째 조종사 그룹이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덴마크에서 하지만 그 트레이닝은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뭐뭐 전에는 2024년 여름 전에는 하지만 그 트레이닝은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뭐뭐 전에는 2024년 여름 전에는 쉐도잉이요? 이렇게 수학적 기록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트레이닝은 왔다 что 그 트레이닝을 시작하실 수 있는 But that training might not be complete before summer 2024. Months after President Biden pledged F-16s for Ukraine, the U.S. today gave the final okay. But it could be next year before they see action. It's the jet. Everyone seems to be talking about. It's the jet everyone seems to be talking about. It's the jet everyone seems to be talking about. It's the jet everyone seems to be talking about. It's the jet everyone seems to be talking about. We should sell them the F-16 jets. Ukrainian F-16 pilots. The F-16. The F-16s. Ukrainian officials thought they'd have pilots training. Ukrainian officials thought they'd have pilots training. On American made F-16s by now. But it has not happened yet. Ukrainian officials thought they'd have pilots training. on American made F-16s by now. But it has not happened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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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not. They're not. They're not. They're not. They're not. They're not.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